아유 기운 빠지네요. 세기의 결혼이 세기의 이혼으로. 이제 남편 쪽 바로 이 최태원 SK교로 회장이고요. 그리고 부인 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입니다. 이미 이 최태원 회장이 2015년에 혼혜자 관련 커밍아웃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혼을 원했어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원했는데 소송까지 냈는데 노소영 관장은 그동안 나는 가정을 지키겠다. 이혼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드디어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놓아주겠다. 그러면서 이혼하겠다. 맞소송에 나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장 화제가 된 건 뭐냐 하면 위자료 3억 원.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재산 분할인데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42.29%를 달라. 시가로 환산해보니까 오늘 1조 4천억 원이 됩니다. 본인이 왜 이렇게 설립니까? 아니에요. 상상해서 천문학적인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저를 비난하셨는데 단순히 이혼 가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SK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재개서열 3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지분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지금 최태원 회장이 지주사격인 SK주의 지분을 18.4%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소영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것을 주게 되면 노소영 관장이 한 번에 단숨에 7.8%의 2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혼한 부부가 1대 주주, 2대 주주다.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안 쓰이겠습니까? 쓰이죠. 또 사이가 좋을 리도 만무하고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 경제 뉴스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1조 4천억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하지만 또 이제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더 줘도 된다. 덜 받아야 된다. 딱 좋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는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역사에 달려있는데 이 부부는 88년도에 결혼했습니다. 1988년도. 이때 노소영 관장은요. 현직 대통령의 장녀였어요.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의 큰 딸.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은 당시에는 아직 총수가 아니었지만 최종현 SK그룹 당시에는 선경이었습니다. 선경이었죠. 선경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후계자였어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니까 굉장히 세계 결혼식으로 아름답게 비치기도 했고 선망해 국민들도 있었지만 정경유착 아니냐. 정치권력과 대표적인 경제권력, 자본의 결합 아니냐. 보기 좋지 않다. 그러면서 92년에 제2이동통신사업권을 선경이 받는데 대통령이 사돈집안에 사업권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비난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었고요. 결국은 선경, SK는 사업권을 92년도에 포기하고 94년도에 또 포기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SK는 지금 우리가 자력으로 성장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노소형 관장은 직접 얘기한 바 없지만 그 측근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특혜를 받고 성장한 것이니 노소형 관장 쪽의 지분이 그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으로만 그칠 가능성도 크고 사실 증명하기가 좀 법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증명을 하든 못하든 저를 믿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승리성이 없기 때문에 법조인을 모셨습니다. 법조인이 와서 직접 얘기해 주십시오.